자 다음은 하나에요 하나 하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3개 끝입니다 3호 간편건강 비갱신형 상해 질병치료비 1인이 2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딱 이번 한달만 비갱신형 상대방은 20년 갱신형인데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보험료는 많이 비싸겠죠 수습이 강한 매일지급형 1호종 수습이 어린이 1800만원 간편900 질병수습이 최대 150까지 어 이거 매우 좋네요 간편보험 인수 대장 위용종 통원을 1개월만 지나면 즉시 인수가 되구요 입원은 3개월 지나면 즉시 인수가 된다 의사 눈빛만 봐도 그거 나온다는거죠 11등급 맞습니다 이외에 작은 근종 전립선 비댄진까지 완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에요 1인당 2건 중복해서 가능하구요 비갱신 네 타산은 10년 20년 갱신형인데 비갱신형으로 근데 보험 좀 비싸요 담보 연계조건 없구요 설계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수습이도 150만원 1호종 수습이와 1,8종 삼성화질처럼 구수습이 신수습이가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장기요양 진단비 1호 등급 경도치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하나로 매회 수습이 1호종 1800이 다시 시작이 됐다 부정매 i49 전연령 천만원 기타 부정매 다자녀는 이렇게 할인은 받구요 타사 3NO보다 1Q여성 암몸이 더 저렴하다 5년 이내에 암 딱 하나만 고지하고 암진단비 5천 유방생식기암도 별도 5천만원 유방진단실 위반암으로 유지 근데 고개항암도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나 혼자만 2건 판다 상해 질병치료비 일단은 1인으로 2건으로 1플러스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갱신형을 얻은 갱신형으로 판매되는데 거의 없어요 다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이 없구요 다 갱신형만 있죠 자 상해 질병치료비는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김아한씨가 가입을 했는데 급여 급여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a 전액 부담금 b 비급여는 안된다고 있잖아요 요 두개 합산해서 합산하면 얼마에요 227만 2856억 200만원 이상 300만원 구간이니까 200만원 지급이 되죠 단점은 하나 손해보험처럼 50만원 구간이 없어요 무조건 200만원 이상이에요 200만원 이하는 보장이 안된다 근데 이거 두구자로 가입하면 총 400만원 400만원 좋은데 200만원 이상만 돼요 100만원이나 50만원도 하나처럼 풀면 정말 대박이죠 근데 50만원 100만원 차 없고 200만원 이상이니까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다 본인은 비싸지만 하나는 급여 의료금 하나는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스러운 고기 본인부담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거 보험은 혀가 꼬이고 있어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성격이 급해서 하나 가득 담은 사모 간편 보험이에요 단 하나의 담보로 빈틈없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실손보험 청구 관계없이 나오고요 급여 본인부담금 정액지급이 되고 정신과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도 보장이 되고 감액도 없고 면책도 없고 자기부담금도 없고 매년 해당일 계약일로부터 연간 한도 천만원 리필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어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 질병 매년 리필 되고요 천만원씩 상해 질병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이 2만원씩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두꺼운 가입하면 두구자니까 2배 보험료가 비싸죠 하지만 200만원 미만이 가입이 안되는게 매우 취약적 표준체도 1 플러스 1 가입이 된다고 하면 200이면 200 이렇게 나오겠죠 건강체는 일반 심사용으로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러겠죠 자 하나 가득담은 보험이에요 수술부터 최신 의료시술까지 올 리스크 질병수술비 100만원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이상 입원수술비 100% 통원수술비 50% 질병입통원수술비가 50만원 치액 요시금 재앙절개 동의질병 매일수술비가 약 9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다 네 그리고 특정 심장 뇌 5대혈관 2000만원 다빈치 로봇 암수술 1000만원까지 하나 가득담은 3호 5죠 가장 많이 판매된 탑 20이에요 일단 유삼도 많이 판매하고 여러개 판매했지만 상해 질병치료비 일단은 요게 4위 그 다음에 17위가 다빈치 로봇 암수술비 18위가 포함된 다빈치 로봇 암수술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한눈에 보는 3호 보험료에요 그래서 3호 보험료 보면 3호 간편 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60세정도 보험료가 비싸죠 40세 30세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데 많이 비쌉니다 간편이 200만원 이상이니까 솔직히 큰 멜트가 없다 지금 하나손해보험은 50만원 이상 이런걸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저하는 알리우문 중에 가장 심플한 5년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5년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LQ암보험이에요 초간편 그래서 5년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구요 일반암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항암방사선 담보 합계 보험료 그래서 34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타산은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담보도 그렇고 보험료도 비싸다 MZ세대를 위한 심장, 내열관이 위험하다 요즘에 20-30대의 내열관 허혈성이 정말 많이 걸려요 특히 유병기간이 길어 고려 연령자도 위험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급성신긍정세, 허혈성, 진단비 보장공백을 없앨 리익 부정매, 신부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매일지급 1호종이 최대 1800, 3종, 5종 이런식으로 가입이 된다는거 3호 건강보 수수비죠 백내장 한쪽 108만원, 치행 28만원, 충수절제 200만원, 담낭절제 320만원, 내열관, 허혈성, 여러가지가 있어요 작은 근종, 가입금액이 큰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구요 수수비 가입 예시에요 1종이 18만원,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다 질병수수비 18종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어린이, 어른 주요 수수비도 충수염, 편도, 서해부탈장, 내열관, 뇌감마 나이프, 재앙절개 이 모든거 청구가 가능하다는거죠 관상돈매 우회수 3900만원, 대장용종, 담낭절제술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5종에 1800만원, 5종에 1800만원 신수비는 5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호 간편보험 일단 한번 쭉 보구요 하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3호 간편보험 2호 간편보험 3호 간편보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